어서오세요. 혹시 오늘 이벤트 당첨되신 고객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추웠죠? 맞아요. 요즘 너무 추워요. 지금 머리 좀 빨간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혹시 따뜻한 물이나 음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먼저 가볍게 메이크오버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변신하러 가요. 우리 저희 메이크오버룸은 고객님처럼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만 초청하여서 여기 있는 옷 코디부터 헤어스타일링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변신해드리는 이벤트 홀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들어오셨다가 나갈 때는 완전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추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드리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제품들, 의상들은 모두 다 선물로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좋죠? 그리고 사실 고객님이 저희 올해 첫 번째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번엔 그 혹시 ASMR이라고 하세요? 모르세요? 그... 이분은 아세요? 다 하나인가? 대인한가? 하는 유튜버 분인데 이분이 하는게 ASMR이래요. 근데 오늘 보신 제품 중에서 더 구경하고 싶다거나 갖고 싶은 제품 있으면 서울스토어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서울스토어랑 이분이랑 콜라보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팅글 데이나라고 구매하실때 친구 할인코드란 거기다 적으면 5%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대요. 유튜버라던데 참고해주세요. 네. 참고해주시구요. 그러면 이제 먼저 옷부터 구경하러 가볼까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짜잔 요거는 데일리템 데일리룩에 가볍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먼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검정 블라우스인데 룩 자체는 되게 편안하게 손이 가는 아이템인데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위에 이렇게 센스있는 프릴이 두 단위 들어갔어요. 뒤에까지 그래서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데일리템이 될 수 있거든요. 재질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부드럽죠. 두번째 칠해줄게요. 두번째 칠을 블라우스 요거랑 굉장히 잘어울리는 데일이템 바지 짠 요거를 요 위에 이렇게 싹 넣어주면은 귀엽죠? 심플하지만 느낌있는 이렇게 이 바지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롱와이드 코드로이 팬츠인데 코드로이가 골델 요즉 코드로이 롱 롱 롱 우선 따뜻해보이는 질감, 재질의 은지거든요. 포인트로 골드 버튼. 여기도 이렇게 박혀있고 되게 심플한데 이게 빛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와이드 팬츠여서 몸에 붙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툭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하이웨이스트에 롱이 길어가지고 다리가 진짜 길어보여요. 근데 편안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장만해가지고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요 끝에 살짝 접어줘도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 안에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렇게 세트로 입는 거.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질이 되게 따뜻해보이는 그런 질감이에요. 그래서 weekdạng으로 paras Bangladesums을 두고 이제 다 끝났으면 꼭 볼게요. 텐 공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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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에 매칭하실거는 저렇게 세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우터 아우터 보여드릴게요 아 사실 이건 아우터보다는 그 안에 입는 베스트 베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입은 이런 기본 기본 티셔츠에 턱턱 걸쳐 입기 너무 예쁜 그리고 귀엽죠? 딱 봐도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 음 재질은 얘는 한번 만져보실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양털 요즘 이런게 유행이잖아요 요즘 이런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겉에는 페이크 양털 털인데 겉에는 페이크 양털 안쪽은 스웨이드에요 이런 느낌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요 주머니랑 라인 쪽에 남색으로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귀여운 그런 아이템인데 한번 입어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쓱 입으면 되니까 왼쪽 발부터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음 됐다 그리고 오른쪽도 아이고 꼭 꼈다 이쪽으로 됐다 어깨가 이렇게 하면은 음 됐다 어떠세요? 그렇게 크지 않죠? 음 제가 한번 단추를 점검 봐드릴게요 이렇게 앞에를 잠궈가지고 해도 더 귀엽고 빛이 잘 나와요 벗어드릴게요 오른쪽부터 옆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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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브랜드 옷인데 저 베스트에다가 코디하면 귀여운 아우터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같은 페이크 양털인데 이거는 에구 뭐가 묻었네 이거는 어 네이비 컬러 느낌이 좀 다르죠? 아, 네. 그리고 안쪽에는 눕힘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눕힘이 되어있어요.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매칭하면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이따가 한번 이렇게 입어보세요. 이거는 체크코트인데요. 이것도 저 아우터랑 같은 브랜드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게 뒤에 이렇게 모자도 있어가지고 어깨는 딱 떨어지고 핏은 되게 박시해가지고 이거 딱 입으면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레터링 그래서 얘는 별 코디 안하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기본 티셔츠에 바지 입고 얘 하나만 걸쳐주면은 별로 딱히 코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걸 입고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입고 가면은 꼭 한 명씩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던 그런 아우터예요. 예쁘죠? 근데 얘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은 그래서 한번은 어? 내가 오늘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었나? 하고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로 좀 무겁긴 해요. 지금 들고 있는데도 무거워. 오늘 준비한 여섯 가지 룩 다 보여드렸고요. 옆에 있는 미팅룸 가서 하나씩 입어보고 매치해보면서 마음에 드는 룩으로 입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고르신 룩에 맞춰서 저희 메이크업 직원분이 저쪽에서 메이크업 해드릴 거예요. 네. 옮겨드릴 테니까 먼저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끝쪽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오늘 옷 고르는 건 재밌게 잘 하셨어요. 이거 지금 입고 오신 거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 고르셨네요. 그럼 오늘 제가 입고 오신 옷 느낌에 맞춰서 메이크업도 해드릴게요. 특별히 원하는 사항 있으세요? 좀 더 느낌이 이랬으면 좋겠다던가 오늘은 저한테 밝혀주시는 건가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변신은 화장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아이섀도우랑 립 이렇게 두 군데를 평소랑 다르게 좀 화려하게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화장만 요 입술도 이것만 클렌징 패드로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라비템의 클렌징 패드에요. 그 다음에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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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아이 섀도우만 지울 것이기 때문에 클렌징 패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눈 위에 얹어볼게요. 이렇게 눈 위쪽에 살짝 얹고 다른 쪽 눈에도 살짝 얹은 다음에 지울 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잠깐 동안 클렌징 패드를 얹고서 기다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패드로 조금 더 세밀하게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제 입술도 살짝만 벌려보시겠어요? 아 깨끗하게 아랫입술 윗입술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되셨어요. 롬앤에서 나온 체로 쿠션으로 가볍게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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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입술에도 네 살짝 딱!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오랜만에 발라줄게요. 다음은 이번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될 아이 섀도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고개 들고 눈 살짝 감아주세요. 좋아요. 눈두덩이 전체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안쪽에 이렇게 계속 눈 감고 계세요. 여기 네.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옷 입고 어디 안가세요? 그리고 살짝 레드로 너무 강하지 않게 눈 끝에 포인트만 줄게요. 네. 평소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해드릴게요. 눈 밑에도 조금 더 고리를 빼볼까요? 됐다. 예쁘다. 메이크업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쁘다. 예쁘다. 그런 식으로 이쪽도 코리를 이제 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립은 이렇게 머지 립스틱 4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이트한 것부터 얘네가 얘네가 되게 좋은게 좌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허그우유 하그우유라는 이런 느낌의 햄스틱이고요. 이런 느낌의 햄스틱이고요. 두둥이 거짓이랑 토리 흑이들 나누고 그릇 뿌려 어때? 예쁘죠? 이런 느낌에. 좀 더 핑크 계열의 원투유. 이것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유. 이런 느낌. 색상이 너무 예쁘죠? 지금 제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이랑 이 색 첫번째 거랑 네번째 거를 섞어서 바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고객님은 오늘 여기 눈화장이 좀 화려하게 포인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처럼 진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두 개를 섞 때 얘를 좀 더 비중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하면 예쁘실 것 같아요. 색상도 잘 맞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 립스틱으로 바로 바를게요. 접으시고요. 접으시고요. 입술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하고 벌려주세요. 음. 좋아요. 잘하셨어요. 입술 사인을 따라서 쭉 바를게요. 이쪽도. 이쪽도. 입술 삶도 잘 살려서 바르고, 밑에 입술도. 이렇게. 제가 실제 입술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그렸거든요. 이렇게. 오버립으로 갈게요.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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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시 똑같이 내 입력도 잘하시네요. 안쪽에만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두어요. 물들인 것처럼 한 번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지금 진짜 예뻐요. 이따가 거울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포인트 메이크업 변하는 거는 다 끝나셨고요. 헤어는 사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이 앞쪽에 앞머리만 스타일링을 해서 느낌을 내볼게요. 화장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꼬부랑하게 잘려드릴게요. 이걸 켜고 이게 열이 들어오는 동안 오늘 고객님 기분을 좋게 해줄 향수를 골라볼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퍼퓸은 네 가지에요. 러비더비에서 나온 오드표품 두 가지랑 더프앤더프에서 나온 바디민스트 두 가지 이렇게 테스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친구들부터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로제야 굉장히 여성스럽죠? 굉장히 여성스럽죠?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테롤리향인데요. 너무 좋죠? 좀 더 은은하고 사랑스러운 향이랄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너무 유명하죠? 여기다가 갈게요. 소피아 소피아 이거는 이거는 좀 더 상큼한 핑크브리즈 좀 더 상큼한 네 가지 다 매력적이죠? 향수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어떤 향으로 드릴까요? 이거 이거 핑크브리즈로 드릴까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객님한테 살짝 뿌려드릴게요. 얼굴 얼굴 조심하시고 얼굴 조심하시고 네. 미아홀이 됐으니까 앞머리만 살짝 잡아드릴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느낌으로 음 음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귀엽게 여기도 돌려서 여기 한 가닥 더 요만큼만 잘 봐가지고 요쪽 한 번만 더 할게요. 됐다. 그럼 이제 스타일링은 다 되셨구요. 앞말이 너무 귀엽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브러쉬 시트가 있어요. 이걸로 머리 에센스 윤기만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트에요. 브러쉬 시트 특이하죠? 이렇게 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특이하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윤기가 날 수 있도록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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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흐흫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제 오늘 해 드릴 스타일링은 모두 다 끝이 났는데 네 어떠셨어요? 지금 너무 이쁘세요? 진짜? 그럼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길 바라구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메이크업 오버룸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